신혜선! 환장의 파트너 터리마음 같지? 내가 터리마음 같지? 다시 시작! 좀 날라리 같지? 날라리 정답! 껌을 씹는구나! 늘 이말!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뭔가 이제 껌을 씹을 거라고 오늘의 TMI 껌 6개 씹었으면 지금 먹고 싶은 거? 껌? 껌 6개 씹었으면 너무 복잡하네 밥을 먹겠어 나다 근데 말을 해야지 너무 맛있잖아 깜짝 놀랐어 정말 많이 봤어요 촬영을 하고 싶어 역시 라방갱도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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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렇게 던져나 저희 대나무즈 이건 오픈했어 응 대나무즈 대나무즈 원필 원필 원필이 기사 나왔잖아 응 아 근데 나방시 잘하고 나방시 응 응 지금 하고 있어 나는 추간통으로 조그맨 나 조그맨 상태도 안쓰는데 그래? 그건 바보같은 근데 나는 내 컬러를 라방시 안해봐 안해봐 켜 켜라고? 나랑 같이 가자 진행받을 아 아 지금 아 어쨌든 해보고 아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을 바꿔줘 힘을 확신이 되게 네 목소린 네게 더 크게 들려줘 이 문을 겨고 날 갈 수 있게 한 걸음씩 천천히 내게 달 수 있게 두근거리는 말을 네 네 알았다 예선이 드라이 아래 살아 버전 magnificent 아래 낭땅 빡빡 빡빡 최대한 스마어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저기구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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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겠다. 자, 이제 또. 자, 또. 끝나면 그렇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이거 잘라주세요. 오케이. 몇 개 잘랐어. 네, 잠시로. 예쁘다. 감사합니다. 소영님 들어오셨어요. 어디? 남자친구 있어? 없어? 왜? 아, 나가. 퇴근하는 길에 들어왔구나. 음. 음. 고생했어. 아, 어쨌든. 근데 이게. 그 위에 쓰다보니까. 소영이도 이제. 좋은걸 썼었어요. 어. 내일 봐. 안녕. 바이. 소영이도 썼었는데. 여기가 완전 멍이 들어가지고. 이게 라이브 방송. 정현이가 라이브 방송을 되게 잘하는 거였구나. 아, 네. 너무 야속하게 다. 나갔어? 조영이 나갔어? 조영이. 조영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조영이. 조영이. 손 들어주세요. 나가세요. 사과합니다. 너무 야묵했어. 조영이 배우님이랑 친하죠? 한 지 몇 개월 동안. 거의 반년 동안 같이 촬영했는데. 뭐 즐겁게. 손해선 대우랑도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원해 좀 해요. 원해 좀 해요. 아, 너마저. 아, 너마저. 이런 말 해도 되네. 날eninília 안 soul. 나의 편으로 설레게. 내 마음 들키지 않게. 눈물은 이제 마른 게. 볼빛은 빛나게. 선물을 준비해. I feel you. 보기에는 감사합니다.